수요일 밤 11시에는 뭐 하는 시간? 국제부부 하는 시간. 한국의 바나다 국제부부가 7월 14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우와, 돌집이야. 수요일 밤에도 만나러 오실 거죠? 수요일 밤 11시에 만나요. 수요일 밤 11시에는 뭐 하는 시간? 국제부부 하는 시간. 한국의 바나다 국제부부가 7월 14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우와, 돌집이야. 우와. 수요일 밤에도 반하러 오실 거죠? 수요일 밤 11시에 만나요. 수요일 밤 11시에는 뭐 하는 시간? 국제부부 하는 시간. 한국의 반하다 국제부부가 7월 14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우와, 돌집이야. 우와. 수요일 밤에도 반하러 오실 거죠? 수요일 밤 11시에 만나요. 수요일 밤 11시에는 뭐 하는 시간? 국제부부 하는 시간. 한국의 반하다 국제부부가 7월 14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우와, 돌집이야. 우와. 수요일 밤에도 반하러 오실 거죠? 수요일 밤 11시에 만나요.